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가난한 땅덩어리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배해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어요 하여튼 인생사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땅은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적과 꿀 이곳에 들어가면 번성한다고 했어요 번성 여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번성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번성을 하고 이곳에서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이 번성을 하고 다 이곳에서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땅은 뭐냐 장수에요 장수 기업이에요 기업 육신적으로는 이게 상속이란 말이에요 상속 이게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 그 다음에 가난한 땅은 뭐냐 이거는 천배의 복이에요 천배의 복 우승의 복이에요 우승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난한 땅에 가요 구약시대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난한 땅으로 가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난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뭐냐면 신약시대는 이것이 가난이 뭐냐면 곧 예수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가난은 뭘 예표하기 위해서 나타났냐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말하려고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예수 안에 너희가 살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가난을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약시대의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래서 바로 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약시대의 가난한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다 채워주시는 것이 어디다? 예수 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을 받으려면 이 가난의 원리를 잘 알고 어디로 와야 돼요? 예수 안에 와야 돼요 예수밖에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작은 복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지만 큰 복은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규만 장로 읽어보셨어요? 정규만 장로가요 젊은 시절에 그 대구 양령시장 그 골목에서 풀 파는 장사를 했어요 풀 풀을 팔아가지고 조금 돈이 생기면요 그냥 술을 퍼먹고 집구석에 들어가서 막 다 때려부수고 다 뚜덕에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요 김익두 목사예요 대구에 집회로 온 거야 김익두가 누구예요? 깡패잖아요 이 깡패 김익두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부인이 저녁에 가서 그 김익두 목사님 설명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온 거야 집에 왔는데요 남편은 술에 충만하고 여자는 은혜가 충만하고 술에 충만하고 들어왔는데 이 인연이 이게 예수한테 미쳤나 이게 왜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지랄이 하면서 싸대기를 하나 딱 때렸더니 여보 내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이쪽 뺨도 하나 더 때려줘 그 뺨을 딱 때리니까요 어라? 미쳤나 이게? 더 이상 못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김익두 목사가 누군지 알아? 바로 당신처럼 옛날에 시장통에서 깡패하고 술 먹고 사람들 괴롭히고 옛날에 김익두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느냐 마음에 안 들면 다 뚫게 패고 다 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랭이로 다 지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나 못 지나가게 했어요 안 지나가면 돈 내 돈 안 내려면 돼 가랭이로 지나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 성교사 성교사를 만나가 그 일하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그 일하는 많은데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나 같은 인간도 그러면 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마누라 치맛불자라고 딱 왔는데 김익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과거에 저는 깡패였습니다 술 먹고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첫째 주의를 온전히 섬겨라 두 번째 무조건 돈을 보면 온전한 11절을 해라 세 번째는 새벽기도 해라 이 몇 가지를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는요 정규명이가 변화가 됐어요 나도 한번 이 개망난 인생을 걷어치고 나도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내가 믿고 축복을 한번 받아보리라 그래가지고 정규명이가 풀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깡통을 하나 갖다 놓고 풀 한 봉지 팔고 거기서 11주를 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1주 생활했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이야 저 개망난이 술참한 정규명이가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화됐다고 막 소문이 난 거야 그리고는요 자기 친구 가운데 그 약제 시장 양령 시장에서 약제 한약제를 파는 친구가 오늘 나오더니 야 너 이거 해가지고 돈 못 벌을 마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게 자리 하나 조그만 거 줄 테니까 너 거기 와서 약제를 좀 팔아봐 나는 약 아무것도 모른데 아 이 새끼야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요 감기에는 무슨 약 얼만큼을 주라고 노트에다 빽빽이 적어줬어요 정규명이가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세상에요 똑같은 감기가 걸려도 정규명이는 지금 한약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요 근데 그 노트에 적어준 대로 그냥 정규명이가 기도하면서 지워주면 그 약을 먹으면 나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어준 친구 그 집에서 그 약제 똑같은 약제에다 똑같은 그램에다 똑같은 그 약제를 넣어준데 그 약을 안 놔 안 놔 그러니까 이 집이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이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를 해버렸느냐 아침 새벽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줄을 날에 밀어서는 거예요 그 집의 약을 지금 몰라 그래갖고 때로는요 이 약제를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이런 예화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약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배 아파서 예약을 해놓은 거 그 약제 그다음에 머리 앞에서 약제 해놓은 거 이 약제를 막 어쩔 때는 직원들이 헷갈려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줘버리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한테 머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걸 다리 아픈 사람 걸 그냥 막 갖다 아무거나 줬는데 그것만 그걸 먹어도 다 낫아버리는 거야 그냥 신기하게 다 낫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큰 복은요 하늘이 내리는 거야 정규만처럼 정규만이가 처음부터 금수전지 아세요?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서양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요 교회를 다 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새벽에요 새벽에 돈봉투를 신문에다 싸서 돈을 싸서 성도들 가정에다 던지고 다닌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왜? 정규만이 혼자 다 해도 돼 열 개도 지을 수 있는 돈이야 돈을 셀 수가 없으니까 얼만큼 막 돈이 오는지 그냥요 돈을 마대로 그냥 쌓아 담아가지고 그냥 쟁여놓을 정도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만큼 약정 써요 그렇게 돈을 벌어보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 혼자 지면 교만하다고 돈을 위해서 다 생명만 다 다니면서요 김집사님 내, 박장로님 내, 이권사님 내 이렇게 돈을 던지고 다닌 거야 이게 정규만이가 받은 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복도 하늘에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동전 모으고 아끼고 알뜰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집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장만하고 그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전략해서 그런 복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복은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얻는 게 뭐예요?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누가 줬다고요?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야 구약시대는 어디로 가야 복을 받는다? 가난한 땅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? 예수 안에 예수밖에는 복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